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즐겨보는 전고체 배터리 전공자입니다. 제 첫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꽤나 있더라구요. 잘못된 정보가 보이기도 하고, 전공자 관점에서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배터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그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큰 자갈과 모래가,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통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노란색 액체를 넣어주죠. 이것이 전국과 전해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파란색 자갈이 전국의 활물질, 검은색 모래가 카본 도전제, 노란색 액체가 전해질이라 생각하면 끝입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구조로 만들면 전지의 기본이 되는 셀 구조가 완성되죠. 하지만 액체 전해질의 경우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 전지 구조입니다. 전국 쪽을 보시면 전해질이 전국 사이사이에도 잘 침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 구조에서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라 하여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분리막의 유무입니다.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분리막이 없어도 전국이 맞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컨택이 쉽지 않습니다. 전해질이 액체일 때는 앞선 그림에서 전극 내부의 빈 공간이 전해질로 잘 채워지는 반면 고체 전해질의 경우 그림과 같이 전극 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컨택을 극복하기 위해 세일 제작 시 높은 압력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화학적, 전개화학적인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고체 입자들이 만나는 개면이 연구 대상이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2015년 AG-G3 배터리 폭발 사고입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의 경우 휘발성, 폭발성, 가연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가 나거나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큰 재산 손실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2016년 르노 전기차가 전소된 사고입니다. 또한 왼쪽은 2016년에서 17년경에 삼성 갤노트7,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재산 손실 규모는 대략 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사고이죠. 폭발음이 들려 빨리 조치했으니 망정이지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폭발 케이스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화상뿐만 아니라 충격에 의해 치아 손상이나 얼굴 골절 등의 피해를 입건했습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배터리 연구자로서 가슴이 정말 아프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다음은 오래전에 테슬라 전기차의 충돌 후 배터리 폭발 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잔전하고 있죠. 그래도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점점 사고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떠들썩했던 우리나라 코나 EV 화재 및 리콜 사건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게 했었죠. 제 지인분도 코나를 구매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코나는 화재 발생과 브레이크 결합 문제로 결국 단종됐죠. 이러한 화재가 꼭 배터리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좋은 배터리가 있어도 차량이 어떻게 설계해서 탑재하는가 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서 오는 문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코나 EV는 현대차의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것이지 배터리 제조업체나 배터리의 세부적인 퍼포먼스를 따지고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코나 EV에는 LG화학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도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설명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나 충전속도 이러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때문에 현대차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까지 2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현대자동차에서 추후에 관련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제조사탑만 하지 말고 정작 피해를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삼성 SDI는 PHEV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코나 EV 위에도 GMV EV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안전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구체 배터리에서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찢어지고 관통되고 충격을 받아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탑재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전구체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약 보름 전의 기사입니다. 지난달 5회 상장한 미국 퀀텀스케이프와 일본 도요타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퀀텀스케이프는 지난달에 30%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할 얘기가 많지만 우선 한국 배터리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는 27년에 양산 준비, 30년 양산 시작한다고 밝혔고 삼성은 27년 양산 시점, 에이지는 25년 샘플을 개발한다고 했네요. 에이지 같은 경우 전구체 배터리 홍보는 거의 안 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언급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전구체 연구진은 20명에서 30명 규모로 연구한지는 어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에이지는 전구체 배터리보다 리튬항 배터리 홍보를 많이 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도 대규모로 인력 채용을 해가면서 전구체 배터리 연구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이노 같은 경우는 리튬 기반의 전구체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지 2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른 전지사 기준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연구 단계이고 양산 시점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처럼 기업들이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는 이유는 주가와 정부 지원의 혜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분야에서 특히 전구체 배터리, 그 중에서도 황화물계 전구체 전지에서 많은 정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구체 배터리 연구하는 기업들은 주가도 잘 오르는 경향이 있죠.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의 관점을 차차 공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과감히 전구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덜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전구체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들 중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연구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상용화되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구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어 상용화되어 있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투자가 활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계속해서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야이고 그만큼 장점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복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